우리가 이전 시간에 버킷을 생성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읽을 수 있어야 해요 버킷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버킷을 클릭하면 버킷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디렉토리나 파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다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킷을 수정한다 이름은 수정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버킷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생성할 때 지정했는데 그것들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버킷의 이름 말고 이름이 아닌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 속성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속성 창에 보면 이 속성에 대한 현재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수정하고 싶은 게 있다 예를 들면 관리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관리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AWS S3의 Coding Everybody라는 버킷의 관리 화면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꿀 수 있고 권한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속성을 바꿀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개요로 들어오면 그 버킷 안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이 버킷의 이름을 클릭한 것과 똑같은 걸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남았어요? 읽기, 생성, 수정까지 했으니까 삭제를 할 줄 알면 되겠죠 이제 버킷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작업은 삭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버킷을 삭제하고 싶다면 삭제 버튼을 클릭하고 워낙에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누른다고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버킷의 이름을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복사해도 되겠죠 타이핑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킷의 네 가지 중요한 작업 생성, 읽기, 수정, 삭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넘어가면 되겠어요? 폴더를 생성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